또 아빠 보호자님은요, 우리 만보기 좀 불러볼까요? 예, 이리 와 만보 그렇죠, 예뻐도 해주시고 토다귀도 주고 그때는 똑같이 밀쳐주셔야 돼요, 아빠 보호자님은 붙으면 지가 알아서, 그렇죠, 잘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얘는 아빠 보호자님 개 같거든요 그리고 행복이는 엄마 보호자님 개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무조건 호의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자, 꼬리를 치죠 이렇게 꼬리를 쳐요 진짜 호의적인 개들은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자 저한텐 그래요 네, 그럴 거예요, 근데 저한테는요? 네 관심은 갔지만 조금 천천히 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계속 배하고 서클링 하죠 이거 뱅글뱅글 동구 뱅글뱅글 도는 이유도 워워워워워워 가까이 들어 워워워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나쁘지 않네요, 여기 냄새도 맡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있고 좀 지켜볼게요 만약에 정말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이런 느낌을 줄 때 얘가 달려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여기서의 왕은 얘인데요 여기서의 왕은 얘인데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개예요 그런데 보호자님만께 안기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개예요 그런데 보호자님만께 안기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보니까 말이죠 네 순조롭게 순조롭게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오케이 혹시 그러면 얘네들은 두 마리를 놔두고 네 분이서 외출을 할 때는 언제인가요? 없죠 없어요 왜요? 한 번은 외출을 행복이는 저기에 넣어놓고 분리를 해서 해놨는데도 얘가 이제 마킹을 오줌을 싸놨더라고요 실외에서만 하는 애가 여기다가 그런데 얘 오줌 싼 자리에 만복이가 덮으면요 만복이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많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외출을 아예 손에 세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다 같이 차라리 캔넬을 하나 둘 놓고 하우스 하우스 문 잠그고 식사라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희가 아직 캔넬을 사용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캔넬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했었죠 아기 때 어릴 때 둘 다 아기 때 이게 반려견 키우시면서 캔넬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시켜놓으시면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행복해요 평상시에는 한 마리 한 마리 평상시에는 한 마리 한 마리 캔넬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놔두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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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보죠 아이고 두 마리가 저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있네요 전설의 투샷 좀 문제 없습니다 진짜 전설의 투샷이다 전설의 투샷 좀 문제 없습니다 진짜 전설의 투샷이다 정말 둘이 들어가 본 적은 것 같습니다 놔두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만복이가 굉장히 좋은 게 저 친구의 저 약간 흠이나 약간의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엄마 일어나서 저 친구한테 가서 막으세요 지금 얘 투 끈 얘 얘 투 끈 얘 얘 투 끈 얘 지금 자 기가 막히네요 얘가 하네요 얘가 하네요 지금 얘가 하잖아요 얘가 하는 걸 보호자님이 해야 돼요 하세요 네 네 쭉 껴도세요 껴도세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안 하니까 얘가 하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껴도세요 그리고 이러면서 저렇게 얘 저 친구도 막으셔야죠 네 막으셔야죠 네 얘가 하는 일이야 네 네 네